지금 여러분은 두 메이저 제품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단백질 쉐이크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에서 단백질 제품은요 특히 단백질 쉐이크는요 운동용 혹은 다이어트용으로 판매되는데요 최근에는 성인 영양식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매일유업의 셀렉스코어 프로틴 플러스와 일동후디스의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이 두 가지인데요 성인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고기를 워낙 많이 드셔서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까지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옆에 보이는 다섯 가지 관점으로 제품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두 제품 모두 제품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실 매일유업이나 일동후디스가 건강기능식품을 잘 판 회사는 아니죠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노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멋 모르고 들어왔다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매일유업과 일동후디스 같은 경우에는요 분유 만드는 노하우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시킨 것이 시장에서 성공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제품은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만들지 않아요 이유는요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려면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것을 맞춰야 하고 제품의 섭취량도 일반적인 쉐이크에 비해 많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단백질 쉐이크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을 만든 이유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되는데요 홈쇼핑에서 그냥 단백질 쉐이크예요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어머 세상에 이 제품은 일반 단백질 쉐이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단백질 쉐이크네요 라고 팔면 더 있어 보이겠죠 다음 기능성은요 이 두 제품이랑 이 두 제품의 원조격인 메일코어 프로틴 제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렉스 메일코어 프로틴 제품입니다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B6를 기능성 원료로 넣었는데요 주로 근육이나 뼈 그리고 신경의 기능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나무랄 데 없는 레시피입니다 이 제품이 엄청난 히트를 치고 그걸 본 분유업계 라이벌 일동 후디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그래서 출시한 것이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B6 여기까지는 메일코어 프로틴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프락토올리고당과 아연, 판토텐산이 추가되었죠 프락토올리고당을 넣으면서 장건강 기능성, 아연을 넣으면서 면역증진 기능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능성 추가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머리를 쓴 것인데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프로틴 쉐이크면 프로틴 쉐이크 다 와야죠 프락토올리고당까지는 괜찮다고 보지만 아연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유독 많이 쓰이는 아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연을 제품에 넣으면 면역이라는 말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쓰이는 아연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아연이 쓰여서 하루에 영양제 5가지를 드시면 아연도 5번 섭취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 이렇게 위험할 수 있지만 많은 판매자들은 아연이 들어서 면역에도 좋아요 라고 팔고요 소비자들도 여기 단백질은 면역에도 좋대! 라며 구매를 하죠 이런 제품들 보면 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대기업 제품들이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경쟁사 제품을 따라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욕심이 좀 과했죠? 그런데 후발 제품인 일동후디스의 하이민이 시장에서 잘 팔리니까 매일 위협이 위협을 느꼈나 봅니다 매일 위협이 셀렉스 매일코어 프로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결국 아연을 추가했어요 하이민의 면역기능성이 엄청 부러웠나 봐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위협이 먼저 제품을 내놓고 일동후디스가 베끼고 그걸 다시 매일 위협이 베끼는 메이저 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제품은 단백질 쉐이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게 기획이 되었지만 두 제품 모두 프로틴 제품에는 불필요한 아연을 마케팅 목적에서 넣었다는 점에서 감점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와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의 제형 및 기능성에 대한 제 점수는요 두 제품 모두 5점 만점에 3.5점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두 번째 성분 및 함량 두 제품의 어떤 원료들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제품이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 제품에는요 농축 유청단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요 유단백 두 가지 그리고 대두단백이 쓰였고 하루 섭취량 기준 단백질 제공량은 20g입니다 하이미운 프로틴 밸런스는요 대두단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네요 그 다음에 유청단백 유단백 두 가지 그리고 산양분유가 들어갔고요 하루 섭취량 기준 단백질 제공량은 18g입니다 자 두 제품에 쓰인 단백질 보시면 사실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인데 두 제품에는 근육 보충제 마냥 유청단백과 유단백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앞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려면 시각처가 정하고 있는 아미노산 스코어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미노산 스코어는 쉽게 말해서 단백질 속에 아미노산들이 균등하게 잘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유청단백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는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는 것이 쉬운 편인데 대두단백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는요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쉐이크들은요 동물성 단백질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르신들이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선물로 사드렸는데 설사하시거나 속이 더부룩하시면 안 되겠죠? 두 제품을 고민하실 때 이 점 꼭 고려하셨으면 하고요 단백질 함량은 셀렉스가 하이뮬보다 2g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셀렉스께 더 2g이 높을까요? 원조 제품인 셀렉스 메일코어 프로틴이 하루 단백질 18g을 제공했었는데 하이뮬이 똑같이 18g으로 나오니까 셀렉스가 제품을 코어 프로틴 플러스로 리뉴얼하면서 단백질 함량을 2g 늘린 것입니다 진흙탕 싸움이죠? 의도가 어찌 됐든 20g을 넣은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뮬 제품에는 사냥분유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기들 먹는 사냥분유 제품에는 사냥분유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이뮬 프로틴 밸런스에는 정확한 함량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의 사냥분유가 들어갔습니다 사용된 총 5가지 단백질 원료 중에 가장 뒤에 써있으니까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이죠 일동이 사냥분유로 유명하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일동 호디스가 기능성도 추가하고 사냥분유도 넣고 머리를 좀 많이 썼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꼼수가 딱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셀렉스 제품이 단백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약간의 가점이 있어서 5점 만점에 4.5점 하이뮬 제품은 사냥분위로 잔머리를 굴렀다는 점에서 약간의 감점 요인이 발생해서요 5점 만점에 3.5점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세 번째 제형 및 첨가물 지금부터는 간단 간단한 내용들이라서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형 제품의 형태죠 두 제품의 형태는 분말입니다 두 회사 모두 분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용된 첨가물들은요 셀렉스 제품에 설탕이 하이뮴 제품에는 정백당이 조금 들어가지만 이 정도면 거의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요 분말 제품은요 기본적으로 맛도 내야 하고 그리고 포장할 때 분말의 날림을 최소화하면서 균일하게 담아야 해서 여러가지 첨가물들이 사용되는데 두 제품 모두 첨가물의 사용을 굉장히 잘 절제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물에 타먹는 건데 저는 좀 더 원초적인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가루째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셀렉스부터 진한 우유 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소하네요 이 맛은 좀 덜 단 에이스 크래커 맛인데 끝에 아주 살짝 단맛이 도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뮴 오 이건요 크라운 산도 딸기 맛 같은데요 맛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요 우유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이뮴 쪽이 더 나을 것 같고요 프락토올리고당이나 특유의 단맛이나 딸기향이 싫으신 분은 셀렉스 쪽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5점 만점에 4점 드릴게요 평가 항목 네 번째 컨셉 원료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적폐 1호 컨셉 원료 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레시피를 보시면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에는 타우린과 프락토올리고당 정도가 컨셉 원료로 사용되었고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에는 비타민C, 나항과 추출분말 이 컨셉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시피는 들어간 함량 순으로 표기가 되는데 향료는 보통 미량 사용돼서요 그 뒤로 표시된 원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컨셉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컨셉 원료가 사용되었지만 과한 수준은 아니라서요 5점 만점에 4점씩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 마지막 다섯 번째 포장 재질, 섭취 및 보강 방법, 가격 등 기타 사항 사실 두 제품 모두 깡통에 분말을 담은 벌크형과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 스틱포형이 있는데요 포장면에서는 굳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섭취 방법과 가격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하루 섭취량이 많아요 이런 스틱포 형태의 경우에 하루에 두 포씩 드셔야 되고요 스푼으로 퍼먹는 타입은 하루에 세 스푼씩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드셔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백질 18g 20g을 드시는 거예요 섭취량이 많죠? 제가 갖고 있는 것들만 봐도요 셀렉스는 이 한 상자에 14포가 들었으니까 하루 두 포씩 드시면 일주일 분이네요 하이뮤은 10포가 들어서요 고작 5일 분입니다 이렇게 며칠 분인지 따져보니까 굉장히 비싼 편이네요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스펙의 단백질 원료들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원래 단백질들의 원료값이 절대로 싸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셀렉스 14포짜리를 24,000원에 구매했고요 하이뮤은 10포짜리를 19,500원에 샀는데 이거요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일유업이나 일동후디스 정도면 단백질 원료도 일반적인 가격보다 싸게 들어올 텐데요 섭취량 대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 브랜드 값인가요? 아 그리고요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하이뮤 프로틴 밸런스는 제조일로부터 1년이고요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는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라서요 절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두 제품 모두 비싼 가격 때문에 5점 만점에 3.5점 드릴게요 자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의 총점은 셀렉스 코어 프로틴 플러스가 19.5점이고요 하이뮤 프로틴 밸런스가 18.5점입니다 평균은 5점 만점에 셀렉스가 3.9점 하이뮤이 3.7점이 되겠고요 근소한 차이로 셀렉스가 이겼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죠?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제품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단백질 셰이크를 만든 것이라 살짝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제품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것 같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두 제품보다 더 맛있고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헬스 보충제 드시고요 어르신분들이나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두 제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평소 고기나 생선을 잘 드시는 분은 이런 단백질 보충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나름 공정하게 리뷰하려고 노력했고요 피드백 남겨주시면 다음 리뷰 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미였습니다